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는 이 소스에 찍어서 맛있게 드세요! 이런 소스가 진짜 맛있다!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!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기 좋은 맛이 있어요! 너무 맛있었어요! 이번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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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바삭한 과자 초코 바삭한 과자 흐뭇한 과자 달콤하고 고소한 맛 소금 계란 치즈볼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근데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인기속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웅뿌리에 먹으면 더 맛있었거든요 팽이버섯 이 맛은 엄청나요 이 맛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초콜릿 초콜릿 뼈는 너무 맛있는데, 너무 맛있었어요!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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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이 있어요 치즈볼 마요네즈 팽이버섯 초콜릿 치즈가 아주 부드러워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 그리고 새우 큰 매일이 굉장히 좋아요 맞지 않나요? 치킨을 더ús하게 Bolsonaro 치킨을 많이 먹어요 치킨을 많이 들어서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